안녕하세요. 포비강사입니다. 오늘 제가 언박싱 할 제품은 OMS에서 출시된 타모 모델이고요. 출시된 지는 한 3년? 2년 정도 된 핀이고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핀을 한번 언박싱 해봤습니다. 저는 그동안 저울에 드라이수트에 제트핀하고 가끔 스쿼아프로에... 생각이 안나오는데 레보핀 이렇게 두개를 사용했는데 이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공공핀이에요. 그래서 한번 추신력하고 킥찰때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트라이브 핀이 되어있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신고 벗기 좋게 스트랩이 이런식으로 되어있는데요. 엄청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핀은 제가 사이즈를 X라지에 구매를 했고요. 사이즈는 충분할 것 같아요. 한번 드라이수트를 입은 상태에서 입는 거기 때문에 드라이수트에 부츠가 좀 두꺼워서 너무 꽉맞게 착용을 하시면 발이 아프니까 저희가 좀 넉넉히 넉넉한 사이즈 한 사이즈 크게 신는 걸 추천해드려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고 핀이 대체적으로 컬러도 그렇고 우측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신어보고 제가 리뷰를 또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볼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